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남과의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교회를 마치고 동산 경기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아쉽게 양산에서 경기를 하는데 오늘도 마침 날씨가 또 좋아가지고 창원축구센터에서 못한 게 아쉽긴 한데 이미 양산에서 하기로 한 거 잘 준비해서 응원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남이랑 경기하는 거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강등을 당했기 때문에 처음 봅니다 일부에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잘할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양산까지 가는 만큼 좋은 성적을 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남에 김남일 감독이 계셨으면 이제 2002년 월드컵 레전드 감독들의 만남이었을 텐데 조금 아쉽기도 하고 사실 작년에 강등 당했을 때 김남일 감독님께서 지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남 팬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축구센터에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불가피하게 반디 갱신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 원정형이 있을 때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협회에도 조율도 해야 되고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더라도 프런트 입장에서는 최선이었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수통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조축판이 지금 이거 거의 뭐 한 번 지면은 쑥 미끄러지고 이래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부에 남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동막 소리 좀 맞춰요 옆이랑 같이 움직일 거고요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전반 시작하면은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양산까지 잘 부탁하겠습니다 아 편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자 오늘 몇 대 몇? 오늘 2대1로 이길 것 같습니다 원기종 카스트로 아 하나하나? 오케이 사실 저번주 경기 봤으면은 수비가 좀 불안해서 저도 2대1 아니면 2대0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양산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렛츠 겟잇 노트 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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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한 3번 합니다 밥을 못 먹어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주신거야 김밥 3개? 3개짓 주신 것 같은데? 응 맞아 차가 너무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날씨 직입니다 아 승리하기 조온나 치네 뭘 봐 뭘 봐 뭘 봐 뭘 보냐고 자 오늘 라인업 보니까 우주선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고 미란지니아 선수가 빠졌거든요 미란지니아 선수는 저번 경기에서 골어 넣었어야 됐습니다 우주선 선수가 왜 센터백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감독님이 뭐 생각하시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고무적인것은 김봉역선수가 돌아왔다 파이팅 넣는 미친 선수가 필요하다 그게 김봉역선수지 않을까 올해 일단 10분정도 남았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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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tuned Ray 지금 선수단 소개가 있는것 같아요 일단 빨리 경기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을 기다리고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저기 애드리브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승리의 요정입니다 수민행님 보직 변경으로 한 번 찍겠습니다 보지마 병장님 고정민! 아아아아악! 와아아악! 으악악! espi-des-tero! espi-des-tero! 고정민! 고정민! 나 고정민 성공 못 찍었어요! 아 너 찍어주세요. 아. 금방 딱 찍은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딱 했어야 되는데 영화 내용 자 채널 주인 página 창원 앵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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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tions 채널 주인 디자인 창원 앵님 오늘 몇 대 분수로 이길까 예상합니까? 후반에는 글레이전까지 해서 3대 0 물바 난 넘어질 뻔 서울에 임영웅이 있다면 저희는 정은찬 가수가 있습니다 글레이전! 글레이전! 즐겨봅시다! 오늘 뭐 어떻습니까? 오늘 느낌 되게 좋은데요? 아니 이거는 뭐 승리나 다름없지 않나? 어쨌든 뭐 후반전도 잘해서 이겼으면 좋겠어 오랜만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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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머리가 원래 진짜로 사자 갈기처럼 이렇게 구르나루도 막 펴지고 화분하지가 않았거든요 이번 헤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머리하면 괜찮습니다 후반전은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3대 0 3대 0 경남 경남 멀바 치워 나와 멀바 나오라고 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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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형님 수빈 형님의 섹시한 엉덩이 촬영할 수 Cem 잘 찍혔습니다 수빈 형 선생님 ув.. Aww 있어 3 4 2 2 3 4 4 5 5 한골 더. 한골 더. 거짓말근데. 한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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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어떻습니까? 여기 앉으라고. 여기가 인사로 가는 거니까. 돌겠지 이렇게. 네. 설마쯤에 들어와서. 아 또 비기네요 또 비겨. 느낌이 옛날 장르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못 이길 것 같은 느낌. 왜 이 점 때문에 불업을 못하고 승계를 못한다. 맞지 않습니까? 야 왜. 진짜. 가자. 정신차려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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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분들, 감독님들 조금만 더 힘이 해주십시오 굿 테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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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토토릭! 개토토릭! 프리즈.. 오늘은 2대1을 비겼고 유리했던 경기인데 비교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골넣을 수 잇을 때 못 넣는게 저희의 항상 뭐 무승부나 패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골 결정력 많이 아쉬웠고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니 지금 정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멀봐 회장님 오늘 어떻습니까? 막막합니다 다 막막합니다 다 막막합니다 바보스 땡큐 땡큐 넥스트 부산 유골 프리즈 오케이 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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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리 감자 봐봐 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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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잘하란 말이야 이제 그만하고 잘하라고 좀 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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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승부다 무승부가 많은 팀이지 않을까 제발 그만 좀 비겼으면 좋겠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산전에서 뵙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뭐 엔딩 요정 할 거 있나? 오늘은 멀봐 멀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